오셉 비릴라의 홈런 들어당겼습니다. 왼쪽! 넘어갑니다! 라이언즈 파우크 경기를 끝나는 오셉 비릴라의 끝나기 홈런입니다. 시즌 23호 이를 밤을 마무리 짓는 오셉 비릴라의 끝나기 홈런 점수 5대4 삼성이 바나와의 경기를 승내로 장식합니다. 정말 오늘 경기에 팽팽하기도 했지만 이 경기 후반에 좀 루즈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비릴라 선수가 오늘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멋있는 홈런은 두 방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피렐라 혼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오늘의 승무술은 많을 필요 없이 바로 경기를 끝내는 피렐라의 끝내기 홈런 장면입니다. 지금도 피렐라 선수가 치고 난 이후에 이 중계석에서 볼 때는 마치 비행 접시가 저 떠오르는 듯한 그 궤적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피렐라가 다리 보는 앞에서 끝내기 홈런으로 팀의 팬들의 승리를 선물합니다. 5대4 삼성라 현지의 승리 소식과 함께 중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